안녕하세요. 연애유치원 로미언니입니다. 좋은 배우자의 특성, 이런 주제에 어떤 분께서 인상적인 댓글을 남기셨는데요. 공감이 가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. 정서적 공감, 합리적 사고, 객관화, 이 세 가지만 갖추면 됨. 물론 사람인지라 다른 것들도 필요하고 따지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위에 세 가지를 갖춘 사람은 성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. 타고난 능력, 기질, 주변 환경상 어려운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노력하고 변화하고 맞춰갈 수 있는 게 저 세 가지를 갖춘 사람이다. 서로 대판 싸우더라도 시간을 가지면서 천천히 객관화하고 합리적으로 분별하고 정서적으로 공감하면 결국 합의점을 찾아갈 수 있게 된다. 다만 마찬가지로 사람인지라 저 세 가지가 다 성숙한 사람이면 좋겠지만 어느 부분이 좀 더 강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다. 중요한 것은 약하더라도 할 줄 아는 능력을 지니고 있는 것과 아예 없어서 처음부터 개발해야 되는 것은 다르다. 정서적인 공감, 객관화, 합리적 사고, 이 세 가지를 어느 정도 갖춘 사람을 만나는 것을 추천한다. 정말 공감하는 이유가 일단 정서적 공감, 공감 능력,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.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봤을 때 전체적으로는 여자가 이 부분이 좀 더 높고 남자가 이 부분이 좀 약하다 보니까 여자는 정서적인 소통, 공감을 바라고 남자는 사실 중심, 문제 해결 중심으로 대화를 하다 보니까 부딪힌다, 말이 안 통한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. 그래서 참다가 크게 싸우기도 하고 밖에 나와서 다른 지인들이나 친구들에게 하소연을 하기도 하고 이런 거를 저도 많이 봤습니다. 이 정서적 공감이 다를지라도 이것 때문에 정말 이혼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. 또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포기할 부분은 포기하고 맞춰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.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더 중요하지만 잘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 이 합리적인 사고 능력과 객관화 두 가지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연애할 때도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. 왜냐하면 이 부분은 상당히 추상적이고 정신적인 능력이고요. 개인의 기질, MBTI, 직업, 성별 이런 것과도 별로 관계가 없고 관계가 있다면 지적인 능력이나 학력 이 정도와 관계가 있겠죠. 물론 학력이 낮아도 이 부분이 뛰어난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. 제가 생각했을 때 합리적인 사고와 객관화가 잘 되면 문제가 있을 때 한 가지 관점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볼 줄 알고 내 감정과 욕구를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. 특히 나중이나 미래를 생각해서 현재 내 어떤 욕구를 조절할 수 있고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어도 배우자나 가정 전체를 생각해서 뭔가를 절제할 수 있고 살다 보면 기분 나쁘거나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정말 이게 맞는 거지 한번 생각해 볼 줄 알고 또 기분이 나쁘더라도 상대방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거죠. 그런데 이거를 반대로 한번 말해 볼게요. 문제가 있으면 한 가지의 관점 내가 바라보는 관점으로만 고집하기 때문에 상대방과 타협이 안 되는 거고요. 내 감정이나 욕구가 올라왔을 때 상황에 맞게 조절을 잘 하지 못하고 그때그때 풀어야 직성이 풀리다 보니까 결국은 나중심적인 행동 상대방을 좀 배려하지 못하는 그런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거죠. 그리고 내가 기분이 나쁘거나 화가 나면 내 감정이 맞기 때문에 상대방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지 않는 거죠. 결혼해서 같이 산다는 게 쉽게 말하면 한 배를 타고 같이 노를 저어서 한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서로 다른 사람끼리 만났지만 그래도 정서적인 공감, 합리적인 사고, 객관화 이 세 가지가 어느 정도 되는 사람끼리 만났을 때는 차이나 불편함을 어느 정도 감내하면서 방향을 맞추어 나갈 수 있는데 솔직히 한 사람은 그런 능력이 있는데 다른 사람은 이 부분이 너무 부족하다 했을 때는 노를 같은 방향으로 졌는데 그냥 한 사람이 힘이 좀 약하니까 내가 더 힘을 내서 저어야 된다.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 사람이 자기 고집을 부리면서 반대 방향으로 노를 젓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. 사람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능력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. 그런데 자기가 부족한 거를 인정하고 배우자에게 이 영역에 있어서는 맡긴다던가 고집을 부리지 않는다거나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 있으면 사실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인데 합리적인 사고와 객관화 이 부분이 너무 약하게 되면 자기 나름대로는 좋은 뜻으로 계속 어떤 엉뚱한 결정을 하고 또 고집을 부리면서 그쪽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 가정 전체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지고 아무리 뜨겁게 사랑을 했던 사이라 해도 한 배를 타고 가는 사이로는 갈 수가 없는 거죠. 합리적인 사고와 객관화 이게 중간은 되는지 이 부분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. 만약에 이 부분이 그냥 두 사람 다 부족한 커플이다. 그러면 또 오히려 잘 지낼 수도 있어요. 그런데 한 사람은 중간 이상인데 한 사람은 진짜 없다. 이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 타협을 하고 맞춰지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더 타협이 안 되고 더 다른 길을 가게 되더라고요. 그리고 또 문제는 그냥 말싸움을 하고 서운함이 폭발한다. 이런 차원의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 결국은 돈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. 왜냐하면 돈을 벌어서 어디에 얼만큼 쓸 것인가 이 돈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야말로 정말 가장 예민한 부분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객관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영역인데요. 부부 사이에 이 부분이 맞지 않으면 사고를 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. 아무래도 요즘 특성상 저축하고 모으고 통제하는 생활 습관으로 가기보다는 당장 그냥 욕구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쓰고 즐기고 참지 못하고 지르는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는 거죠. 둘 다 그렇게 살면 상관이 없는데 한 사람만 그렇게 산다. 그러면 그렇지 않은 배우자가 느끼는 어떤 고통이나 나중에는 금전적인 손해 뭐 이런 것들은 정말 말할 수가 없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합리적인 사고 객관적으로 어떤 상황이나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각 이 부분이 최소한 보통은 돼야지 서로 맞춰나갈 수 있다. 이렇게 생각합니다.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댓글로도 의견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.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!